하이엔드 브랜드인 매지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브랜드에 가까운 약 15년 정도밖에 안되는 연역을 갖고 있지만 하이엔드 신에서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를 구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상위 기종인 Q시리즈나 M시리즈 같은 기종들은 정말 위용이 대단하고요. 금속 인클로저를 통한 설계를 많이 하는 브랜드고 A시리즈가 가장 엔트리 브랜드이고 오늘 리뷰할 S시리즈는 S1, S3, S5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중에 가장 아래쪽인 S1 모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MK2까지 나왔는데 구형인 그냥 일반 S1 모델 리뷰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way 밀폐형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톨보이 정도 느낌, 일반 톨보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이크가 길어서 꼽으면 일반 톨보이 사이즈고 빼면 소형 톨보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종이고요. 저는 3년 전에 리뷰했던 기종인 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구입을 했었으니까요. 추천 포인트 시작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중급 엔트리 기종의 노몰함이 매지컬 S1에 대한 저의 한 줄 요약평가입니다. 형태는 중소형 톨보이고요. 금속 인클로저 가지고 있고 밀폐형 구조입니다. 2way고요. 작은 규모로 두루 좋은, 무난히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부분에 강력한 어떠한 부분이 느껴지질 않았고요. 그렇다고 특별한 약점이 관찰되지도 않는 두루두루 무난하게 좋은 스피커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을 논외로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리 성향은 베를륨 트위터를 채용을 했는데 스캔스픽 특주거나 스캔스픽 그냥 사용한 것 같아요. 세밀한 좋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고 의외로 선명하고 쏘는 소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리를 많이 가지거든요. 베를륨 트위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규모 대비 사이즈가 작은 편에 속하니까 일반 톨보이라고 생각하면 소연 수준의 중저역도 가지고 있다. 모던한 공동주택에서 어울릴 것 같은 부담스럽지 않고 좀 적절한 사운드다? 뭐 이런 생각이 저의 전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를 지닌다든가 어느 한쪽이 속해서 커다란 매력을 가진다든가 뭐 엄청 분석적이고 예리한 사운드를 낸다든가 뭐 이런 계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푸근해서 편안한 기만한 그런 스피커라는 생각도 아니고요. 현대의 현대적인 기종들이 가지고 있는 무난함의 극치에 해당하는 기종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층은 큰 방에서 작은 거실, 중간 방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규모는 좀 작은 편인데 앰프에 따라 볼륨에 따라 좀 그 느낌 자체는 좀 달라지고요.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의 더 큰 사이즈까지의 공간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선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분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적이 아닌 적절함에도 만족할 수 있다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매지코 S1도 저렇게 보이지만 가격대가 신품이 한 1500만원 정도 했었고 중고가 한 700만원대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지불했지만 그것을 큰 기대가 아닌 이 정도면 나의 공간에서 너무 부화하지 않고 너무 모자르지 않게 적절함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쭉한 그런 모양새인데 스파이크를 빼면 높이가 좀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게 약간 로우 앵글로 찍어서 길어 보이는 겁니다. 투웨이 구조라는 점이 그리고 밀평이라는 것이 다가왔고요. 모노코크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한 덩어리의 몸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노코크의 의미는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상판과 하판은 떨어지는 그런 구조라는 점을 가지고 있고요. 스캔스픽의 베를륨 트위터를 특주를 했거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역 쪽이 그냥 두루두루 무난하고 해상력 좋고 자연스럽고 어디 하나 빠짐이 없는 그냥 준수하게 상당히 좋은 정도의 사운드다. 미드우퍼는 매지코 자체 생산입니다. 그래서 저역에 대해서도 밀평 특유의 탄력감을 제가 금속인클로저를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금속인클로저가 가지고 있는 높은 밀도감과 묵직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밀평 특유의 찰짐과 텐션감 그리고 이런 느낌 같은 부분들을 과하지 않게 잘 소화기를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저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타소 평이한 이거 그냥 포트 있는 일반 기종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현대 기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아웃트리거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말씀 안 드렸지만 금속 가공 능력이 매지코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금속 가공 사진으로는 티가 잘 안 날 수 있지만 정말 세심하게 잘 깎은 턴 테이블의 광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무광 개념의 이런 계열에서는 거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금속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점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점은 하이엔드 브랜드들 기대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브랜드나 그거보다 낮은 가격대에 잘 만든 기종에 비해서 소리면에서 뭐가 나은지를 좀 알기가 좀 어려웠다. 카리스마도 부족했고 스케일이 큰 것도 아니고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컸고요. 밀평특구의 맛갓남을 저는 구현을 못했는데 제가 앰프가 매칭을 많이 못해보는 사람도 아니어서 저는 제품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많은 매칭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그 외에 주변 앰프라든가 소스라든가 같은 것들이 같은 현대 기종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서로서는 약간의 여지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매칭 그렇기 때문에 쉽거나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쉬운 쪽이라고 느꼈는데 결국에 아주 매력적인 돈값 하는 소리를 끌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 매칭에 한 개였을 수도 있다. 라고 좀 사용하시는 분이나 브랜드 쪽에서는 좀 생각해 주셔도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울티마 스튜디오를 당시 굉장히 즐겁게 사용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울티마 스튜디오와 비교하면 울티마 스튜디오는 저역 쪽에서의 매력이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당시 매직과 S1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 해당을 하는데 규모 하나 스케일 같은 면 특히 중저역에서의 매력은 레벨 울티마 스튜디오가 압도적이었다라고 생각되고요. JBL S9800 같은 기종하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서 9800도 베를룸 들어가거든요. 혼과 슈퍼 트위터와 혼까지 다 베를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나 거의 대부분의 면에서 의외로 S9800도 두루 무난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비슷비슷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사이즈부터 여유로운 카리스마 모듬에서 좀 부족했고요. 결국에 가장 비슷했던 건 카시오페와 감마포입니다.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한 기종이었기 때문에 카시오페와 감마포에서는 후면 덕트가 적용이 되고 스르베리웨이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한 90% 정도는 감마포가 굉장히 유사한 선상을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추충은 하이엔드 브랜드에 큰 기대가 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추드리고 싶고 오디오는 무조건 비싼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비추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나 한 번 써보시는 것도 이런 제품들을 그러면 확실히 아니라는 걸 이 말로 들은 것과 자신이 경험한 것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가끔씩 한 번 그런 또 저희가 말하는 것과 다른 의외의 본인의 그런 비싼 게 좋은 결과들을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M이나 Q 시리즈를 오디오 쇼라든가 샵에서 굉장히 좋게 들었던 분들은 오히려 S 시리즈 중에서도 S3나 S5는 좀 규모가 있는데 S1은 조금 소박한 면이 이런 카리스마와 스케일감에서 압도적인 그런 부분을 느껴주는 M이나 Q 시리즈와의 괴리가 컸다는 점에서 저 또한 S2를 조금 아쉽게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매칭 제 녹음 결과는 지금 제가 근래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전 제 공간이고 녹음조차도 핸드폰 쪽을 사용했었던 초기 계열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마포하고는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해보실 수 있어요. 재미로 보는 오디오에도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저의 평가는 모던한 디자인과 적절함의 가치를 원하시는 쪽이라면 A 드리고 싶고요. 하이엔드 브랜드의 강력함을 기대한다면 C 정도로 좀 강력한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가격 대비 만족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F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네거티브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다는 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비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브랜드 쪽에서도 저를 굉장히 미워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만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저에 대한 소감을 가감 없이 남기는 것 뿐입니다. 어떠한 오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기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 이야기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한 명의 판단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가 개진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우리는 광고 컨텐츠에만 휘둘려서 정보를 보고 그것은 올바른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판매를 위한 그런 내용들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나름대로 이렇게 저항하면서 버티고 있는 채널도 하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S1에 대해서는 아쉬운 말씀 많이 드렸지만 M이나 Q 같은 기라산 같은 정말 대단한 신생 브랜드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홍보만은 아닐 겁니다. M이나 SQ 같은 또 A3나 A5, S3나 S5만 하더라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어떤 기대를 또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1에 대한 국한된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